오늘은 춘남인가요? 춘복인가요? 경기도인가요? 경기도? 경남? 경기! 경남아야! 경기! 경기도 경기! 오늘은 경기도 이천으로 왔습니다! 오 진짜 많다! 와 진짜 많다! 진짜 우여곡절 그때 왔어요 핸드폰을 택시에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진짜 오랜만에 잃어버렸어요 원래 지갑 열쇠, 핸드폰 잃어버린 적 거의 없었는데 오랜만에 잃어버려서 난리쳤다가 마트 갔다가 근데 예쁜 풍경 보니 괜찮아졌죠? 오 오늘 머무를 곳 케빈, 톱백식 틀고요 아 이렇게 아 에어컨가 있는 다행이다 잠 속에서 마시니까 물도 마시네 너무 많이 사서 꽉 채웠다 일단 오늘 하루에 식사량 산에 쌓여있어서 좋네 오늘 준비하신 고기를 한번 소개시켜 아 고기를 소개? 아 고기를 소개해? 아 고기를 소개해 미나리랑 먹을 거기 때문에 일단 삼겹살이고요 그 다 지나기 전에 먹을 거고요 오늘 그러니까 주인공이 미나리죠? 주인공은 나야 아 아 그리고 아 아니지 가격적으로 따지면 얘가 주인공이에요 아 그게 주인공이요 토끼고기 토끼고기요? 아 토끼고기 토끼고기 토끼요? 토끼 말고 토끼 토끼고기 도마호크 한번 뜯어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마지막에 목살고기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맥주도 먹을 거고 저녁에는 이제 부딪치기도 준비했고 아 그거밖에 못 썼네 알겠습니다 그럼 미나리 삼겹살 먼저 하죠 알겠습니다 저 집계랑 주시면 근데 볶음밥까지 해야 되긴 한데 이거 마무리를 하겠나 이리워 자기 돕겠다 어떡해 내 앞에서 더위를 얘기하잖아 하와이 느낌이나던데 하와이 느낌 자기야 눈이 엄청 매워 연기로 소독하는 거지 지금 자기야 내가 도와줄게 우와 어때? 나한테 보내는 것 같은데 자기야 아씨 고기 떨어졌어 고기도 씻겨서 끝에 한 부분을 떨어뜨렸다 먹으면 안 되겠지? 안 되지 아무리 나라도 안 먹는다 어? 자기 먹을까 봐 얘기하는데 어이가 오네 진짜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진짜ھ 정말 맛있게 잘 구웠다 자기야 자기의 눈물의 희생이요 결't 결장 그게 뭐라고 해? 눈, 그 이쁜 거 있잖아. 다이아몬드가, 결정. 먼저 드셔보세요. 언제? 좋아, 맛있어? 한국어! 와, 이게 뭡니까? 기가 막히나? 막혔어. 막혔나? 막혀버렸어. 말문이 막혀버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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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혀? 맛있나 보네. 진짜? 응. 맥주 마셔. 맥주랑 마셔야 되는 거 아냐? 맛있다. 아, 미나리랑 같은 색깔이다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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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해치지 않아요. 무기만 해치지. 해치지 않아요. 먹기만 할게. 해치지 않아요. 먹기만 할게요. 고기. 그냥 구워먹는 고기랑 느낌이 다르긴 하지. 맞아. 먹고 있어. 난 딱딱 쓰죠, 이제. 고기. 무거워? 고기. 그렇게 안 무거운데? 아, 그래. 난 묵직한 거 기대했는데. 하아! 진짜? 와. 자, 먹어봐. 여기 내 쪽에 있는 게 이 목살이야. 와. 없어져버리지, 그냥. 뭐야 여기? 뭐야 여기. 소금인가? 야, 오늘 처음으로 목살이 삼겹살을 이겼어. 진짜 잘 구웠다. 그 용기야? 응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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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. 내 얼굴만 하지는 않네. 저 조금 작네. 잘 구웠다. 부드러워. 부드러워? 아, 지겨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뜨거워서 못 뜨는 거죠? 진짜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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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소금 익은 거 같아. 우주식으로 먹으면 되겠다. 이거 근데 내가 뼈에서 먼 데를 먹고 있거든? 응. 뼈가 근처를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했었거든? 여기 먹어봐야지. 헉. 별다. 그거 완전 자기 마음에 들었나 보네. 잘 봐, 대답한 거야? 잘 봐, 대답한 거야? 제가 대답한 거야? 땅. 아이스크림 사서 가는 중인데. 이런 게 뭔가 힐링이지. 역시 내 최애 보석밥. 내 최애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음! 어, 이렇게 맛있나? 완전 구운 감자 됐어. 구운 감자지, 그럼. 뭐 한 감자야? 구운 감자. 완전 구운 감자. 우와, 과연. 이야아. 짜아아아아아아아아악. 우와.. 어우.. 아핰! 어때? 맛있어. 맛있지? 맛있지? 소거버리지? 따 따 따 따 따. 어! 소프리 상아. 아니 밥도 많이 먹은... 날아오르라 주저귀 다 좋은데 저녁이 되니까 벌레들이 산이다 보니까 모기랑 엄청 많네 다른 건 상관없는데 모기가 제일 너무 많아 모기가 내가 더 많이 물려 내가 맛있나 봐 피가 어디 있든 같은 오형이 있어도 내가 많이 물린다 썰어봐 우리 조다봐 오 벌레! 벌레 들어간다 벌레 들어가려고 왔다 나왔어 지금 앞에 벌레 있잖아 지금 바로 야 이 새끼야 이 새끼! 그치 들어가려고 하죠 자꾸 아 어떡해 이 놈아 이 새끼 이것만은 진짜 맨날 시키지 않대 으흐흐흫 아 무서워 이제 와서 쉬고 저거 진짜 아 하고 흐트라기 있네 다행이다 귓벌레 안 돌보세요 흐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빨리 자기야 거기 있지? 어떡해 네? 진짜? 맛있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잘 맛있게 잘 먹었어 웃기게 생겼어 어떻게 해? 넌 너무 웃기게 생겼어 코다 서주세요 당신 꺼만 좀 꼬~~